쏘는 거. 산인데 그냥 쏴. 쐈는데 옆으로 넘어가 있고 하면.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 여기 하나 있는데. 맞아 맞아 맞아. 뭐하는 새끼지. 어 저기도 뭐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어. 한 명밖에 없네 웬일. 그렇거든가. 저 한 놈은 뭐야. 제일 두려운 운지. 땅 밖에서 안 나는데. 아레나로 꺾는데? 어 아레나. 1층. 1층이요? 네? 아우 안 먹어도 총알. 지금 1층 있는 거 같은데. 어 1층으로 내렸어요. 아. 아 어디. 3층 3층. 3층. 나이스 이 쟤 솔커드가 아닌데? 어 와 1층만 보다가 2층에서 올라왔나 봐 바로 끝먹고 올라왔나 아 프라이스 땡큐 이거 3레끝값 다 까졌네 여기다 시라 쏙 힘들다고 샤맬 잠깐 샤맬 3층에 2레끝값 샤맬 2층에 카우팔 하나 더 샤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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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라 샤맬 샤맬 ficou 매니저 구멍 집 오픈하고 게임하는게 스트레스가 쌓여 진짜 해결이 너무하는 것 같아 드레이송 내가 지금 배그가 하기 싫어졌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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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 소염기가... 카지노 옆에는 다 턴가요? 네... 카구팔 순서라고... 어? 저요. 그래... 그래... 나 구상 하나 있는데? 구상 많이 드신 분은 없음? 소흥이랑 구상이랑 받고 싶은... 소흥이 이미 필형이 썼어. 가져갔어. 그럼 안 줘. 줄 생각이 없다. 미안하다. 다칠 것 같은데... S 방향에... S 방향에 한 500m 정도에 저거 떨어졌어요. 보급 하나... 우리도 S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겠네. S도 500... 어... 어... 바이트는 소염기 하나 가져가고... 고맙습니다. 아파트죠. 아파트죠. 아파트? 빨... 빨... 파 파트 아니면 빨 파트? 빨 파트. 빨 파트죠. 빨. 빨 파트. 아... 배율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. 우리 뒤에 차. 언덕에... 어... 배율이 없구나. 백업이 안 되겠네. 차. 못 쏘는 거야. 차. 차 컷. 간다요. 루키. 빨 파트는? 빨 파트는 아직. 안 보이는데? 저기 있다. 왼쪽 건물. 3층. 우측에... 우측... 가운데라고 해야 되나? 가운덴 것 같아. 아닌가? 아닌 것 같다. 모르겠어. 뭐야. 확인? 피치는 거 봤음. 바로 사망? 뭐? 뭐 입질해놓고 가만히...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? 누구요? 쟤. 루시? 아니. 파이팅 형? 아니 쟤. 쟤. 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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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? 아파트. 몇 층? 아파트. 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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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실 사람 없냐? 퐁. 뭐라요? 1층 문 좀 열어봐. 파란색. 4번. 4번 루시. 나요? 어. 너 뭐하냐? 거기 위에서? 왼쪽 아파트에요? 오른쪽 오른쪽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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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쪽. 남쪽에 있어요. 그 건물에 있는 거야? 반대 건물. 반대 건물 내려왔어. 아래나 줘. 뒷문 으로 돌아갔어. 루시 조심. 루시, 그걸로 가지마. 문 닫았어요. 거기서 쬘어요. 왼쪽 아파트 쪽. 아, 도레드 조 yet. 지구은 바로 가공이 들려요? 기존 아파트 뒤 때리를 합격한다는 것 같아 아냐 아냐 색이 바꾸었고요 어디 있어요? 색이 부족한 뒤쪽 아파트 왼쪽에 시레디펜 뒤쪽으로 가게 1층? 네 바깥에 옆에 한 놈인가? 루키 거기서 바로 오른쪽 턴 하자마자 쓰레기통고 있어 거기 뒤쪽에 있다 안 보이는데? 아 뚝배 깨졌네 내가 깼어 야 루키 8배 내놔 내놔 뚝배기 깨질래? 살짝 걸쳐서 야 8배 저기 저분 줘 저분 오빠 뭐 땅에 닿았어 카구팔이신 분들이여 여기 와서 서영지 가져가라 2층 3층 체소리? 8배 바닥에 있어요 어 아레나 방향 팝콘 여기 보정기랑 SR 보정기랑 저거 있어 여러분들 아레나에 범책 쌓아야 위에 2층이요? 3층? 3층 계단 보정기 보정기밖에 없는 내 옆에서 겁나 싸우는데 지금? 안 보이는데? 아레나? 아레나 말고 여기 2방향 이스트 이스트 네 바로 옆 건물에도 있어요 저 건물에서 없나 싸우네 오케이 여기로 가져가야지 어디서 쏠거지? 여기 앞에 건물 우리 옆에 잠깐만요 내가 핀 찍을게 여기 건물 어 네 뭐 먹으러 갈게 힝 이네 오뎅 있는데 포트까지? 그리도 뭔데? 포트까지? 잠깐 자리 좀 잡고 얘네 누구랑 싸우는데 또 건물 안에도 있는데? 그 건물 안에서 내가 쏘는거야 아니 AK 내 머리 위에서 아 여기 붙었다 바로 답변하게 있잖아 야 나한테 있다 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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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담벼라 살릴 줄 아이씨 내 하나 기절시켰는데? 피 없는 사람부터 살려요 아 내 오뎅 오빠 해골 떴어 30초 와 리피오 리피오 가... 아니까? 아 1700대구나 30초 피 모어라 에이 1754 투시됐대요 1700이라고? 헐 납작 한번 뺄까? 아 갑박 없어 얘들 와 46퍼 46퍼 야 얘들 고정기랑 다 있네 파밍 배출해라 네 여기 오뎅 있음 주워 무거워서 못 들음 나 차가질러 왔어 못가 나와 나와 안 타줘 안 타줘 씨 뭐 있었어 이 새끼들 언덕 아니에요? 언덕이었지 뭐 와 살루스 이건 뭐야 오늘 하루만 157번인데 그거 폭락했다더니 다시 올랐어요? 아니 그냥 그냥 올라가 어디냐 얘는 아 그냥 네 최준영 담배 담배 함부로 벌렸는데 그래? 빼야겠다 40 몇 퍼센트요 지금? 네 돌아갔다 뺄까?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도 50%까지 갔었는데요 2배 되면 생각을 해봐야죠 2배 좋지 2배 100%? 200%? 100% 플러스 100%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앞에 보급 떨어졌어요 앞에 보급 떨어졌어요 바로 앞쪽에 차 소리 네 보급으로 온다 네 보급으로 온다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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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깰게요 응 잡고 깰게요 둘 둘 둘 아 나 감마가 없어서 이럴